킹오브싱어 이제서 신유아 박서진 예선 없이 바로 결승 진출 팬들이 놀라워하며 두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 두 아티스트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최근 방송된 킹오브싱어 2초에서는 트로트계의 두 스타 신유아 박서진이 예선 없이 곧바로 결승에 진출하는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방송 직후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들의 결승 직행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실력과 팬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유아 박서진이 어떻게 예선 없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실력 팬덤 그리고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뤄보겠다. 예선 없이 결승 직행 그 이유는 킹오브싱어 2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인물 즉 스타를 발굴하는 자리이다. 신유와 박서진은 이미 그 실력과 팬덤을 통해 이 자리에 올라설 자격이 충분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신유, 트로트계의 엑소 신유는 이미 트로트계에서 정통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 그의 대표곡인 시계바늘, 기소일소일로 등은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세련된 창법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신유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그의 팬들은 공연 때마다 핑크색 풍선을 흔들며 응원하는데 이는 신유의 팬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또한 신유는 복면가왕대에서 두 번이나 가왕석에 오른 경력이 있으며 그만큼 그의 실력은 이미 검증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신유가 예선 없이 결승에 진출한 결정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다. 박서진, 장구와 트로트의 완벽한 조화 박서진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트로트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가수이다. 그는 장구의 심리라는 별명처럼 장구 연주와 트로트를 결합한 무대에서 빛을 발한다. 그의 퍼포먼스는 강렬하고 역동적이며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박서진은 미스터트롯 이래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에너지 넘치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박서진 역시 실력면에서 이미 많은 팬들에게 인정받은 아티스트임으로 예선 없이 결승에 진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다. 팬덤의 힘, 그들의 출연에 대한 기대감 신유와 박서진이 결승에 진출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강력한 팬층 덕분이다. 이들은 단순한 팬들이 아니라 매우 열정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신유의 팬들은 핑크 팬덤이라고 불리며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일제히 핑크색 풍선을 흔드는 모습이 유명하다. 이 팬들은 신유의 노래를 사랑하고 그의 공연을 항상 뜨겁게 응원한다. 박서진의 팬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무대를 열정적으로 지원하며 박서진 팬이라는 단체명 하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존재는 방송사 측에서 신유와 박서진의 출연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팬덤의 크기와 열정은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의 결승 진출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또한 두 사람의 참여는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력과 경력, 그들이 결승에 오를 자격이 있다. 신유와 박서진은 모두 트로트 가수로서 단단한 실력과 경력을 쌓아온 아티스트들이다. 신유는 2008년 데뷔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수로 그의 노래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은 2013년에 데뷔했지만 미스터트롯 2에서의 활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밀어밀어 같은 곡은 젊은 층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무대 경험은 이들이 결승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그들의 뛰어난 가창력, 감성적인 표현력, 그리고 무대에서의 에너지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결승 진출의 이유를 더욱 확고히 한다. 4. 출연료와 기타 혜택, 그들의 가치 그렇다면 신유아 박서진의 출연료는 얼마일까?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이들의 출연료는 일반 참가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예상된다. 신유아 박서진은 이미 대중적 인지도와 강력한 팬층을 보유한 아티스트들이므로 방송사 입장에서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큰 수익을 가져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출연료는 회당 수백만 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연료 외에도 이들의 계약에는 팬미팅이나 응원 수익 등 다양한 부가적인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방송사의 시청률 상승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광고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유아 박서진 사회적 기여와 자선 활동 신유아 박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이들은 함께 참여한 자선 콘서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 콘서트는 소외된 계층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이유들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아동복지재단과 노인돌봄센터에 기부되었다. 신유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야기했다. 박서진 역시 장구 연주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들의 자선 활동은 단순히 이미지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팬들과 함께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의 전망과 경쟁 신유와 박서진의 활약 신유와 박서진은 킹 오브 싱어 2대서 결승에 진출한 이후 다른 참가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실력과 팬덤은 분명 큰 강점이지만 여전히 신애들과의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들의 무대에서의 활약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파격적인 결정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결국 신유와 박서진이 킹 오브 싱어 2대서 어떻게 경쟁하고 그들이 과연 결승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 것이다. 이들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경쟁의 결과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들의 여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킹 오브 싱어 이제서 신유와 박서진의 예선 없이 결승 진출은 그들의 실력과 팬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합당한 결정이었다. 이들은 이미 트로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들의 무대와 팬들과의 관계는 방송사 입장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그들의 출연료와 사회적 기여 활동 역시 그들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의 활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며 그들의 여정을 함께 지켜볼 것이다.